네 안녕하세요 빌투곤입니다 에... 보너스 시나리오 아 프라나 컴퓨터를 줘 진작에 했어야 됐어 진작에 할걸 프라나 컴퓨터가 두 갠데 그러면 여러분은 저같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바로 하세요 바로 그거는 당신 취향이 이상한게 아닐까요 경찰 아저씨 2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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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쿤 6쿵 5 2 4 5 큰일날 소리를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강철지그처럼 되는거야 토마카노처럼 된다던가 토지도 잘 가르칠텐데 당신이 왜 뭘 가르치는거야 지금 뭘 가르침 어마어마해 주전이죠 펜싱 펜싱이야 2개 пес 편싱을 잘하죠 오오오오오오오오 ㅜㅜㅜㅜㅜ 이제 내 정도 짬이 되면은 내가 직접 안 가르친다 이거야 공도 공도면은 레인한테 시키는게 낫지 않아? 레인을 불러요 말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니가 강하게는 무슨 노력과 근성 좀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야 쟤 아 어쩌다 보니까 온거지 왜 따라왔어 이런걸 하고 있으면은 구경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누구요 아 아 아 아 오 오 속성마다 속성으로 맞춰놨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속성이 안 맞아 쩌리 어둠 속성이었어? 커즐 드래곤이야? 커즐 드래곤이야? 이제 알아듣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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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침을 하면 말이죠 진짜 웃기다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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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력이 150이네? 필요가 없네. 스매스 싹 쓸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야. 필요 없어요. 오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슷한 놈이죠. 비슷한 놈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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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좋아요. 야 이게 드래곤 퀘스트야? 게임을 하도 했구나 지금은 인기가 짱인데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한테 참 니라는 놈이 있거든 니랑 같이 다니던 여자들은 다 니를 좋아하는데 시온이 와가지고 자꾸 마벨한테 비비니까 다들 싫어하지 엉뚱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집단의 규율을 해치는데 뒤졌다 너 이제 죽었다 명복을 밉니다 너는 할 짓이 없구나 그러면 다음에 알겠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편